강서구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 카드를 운영합니다. 연간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서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 카드는 자유학년제와 발맞춰 청소년이 문화, 예술, 진로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과 만 13세 청소년 약 4,200명이며, 연간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며 신용카드 기능은 없습니다. 대상 학생은 가까운 지역 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청소년 꾸민 진로체험카드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카드 사용을 등록한 후 온, 오프라인 가맹점 정보를 보고 원하는 곳에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청소년 지원 카드 사용처는 진로직업체험, 예체능 프로그램, 서점 등이며, 청소년 지원 카드 사용 제외 대상은 교과과목 관련 서적, 사진관, 숙박, 운송수단, 놀이공원, 휴양림 등입니다. 또한 사용처를 볼링장, 탁구장, 코인 노래방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강서구는 청소년 지원 카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올해 탁구장 등 문화공간 사용처 12곳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현재 88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 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